로마스 1장 소금이 없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스 2장에 들어가서 보면 2장 1절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이렇게 수없이 열거되는 많은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뭐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제일 먼저 지금 지적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판단하는 태도 남을 비판하는 태도 이게 문제라고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하필 가장 먼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걸 가장 먼저 지금 여기에 피력하고 있을까 혹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수긍거리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게 생각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4장 10절에 판단과 관련해서 심각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남을 비판하고 정주하는 게 이게 우리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앞에서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내 쫓아내버린 그런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떤 항목이 나오느냐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이것들은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오늘날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은혜 아래 흠뻑 젖으면 우리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되면 단절될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저질이 되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사라고 하는데도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은혜 아래 흠뻑 젖을 때는요 제가 막 정말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이게 막 천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공급을 못 받으면은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저급한 생각에 빠질 수 있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저니까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인격이 있다면 제게 여러분이 허무할 만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닮은 뭐가 있다면 그건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목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 믿었다가 피 본 사람이 한 줄이 아니잖아요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것은 그 원천이 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공급이 있을 때에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지금 수근하기 좋아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헐뜯는 일에 시간을 자꾸 쓰고 카톡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판단한 그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비판하고 정주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랄하게 꾸지람 하시는 대목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해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냥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것을 꾸짖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무섭게 지금 이 벙어리 개 같은 존재라고 이런 무서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 자체를 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목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셨죠? 교회에 와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단위 목사는 함부로 건들다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은 그거를 막 벌벌 떨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노맨이지 노맨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비판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비판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병든 비판이 문제지 건강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비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덕목입니까 누구라서 여러분 평생 올바른 길만 갑니까 누구라서 평생 천사 같은 생각만 하고 삽니까 실족하고 자빠지고 목사 아니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엉뚱한 길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히 보면 지금 로마스 2장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지막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병든 비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비판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좋은 비판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요 저는 무슨 일로 교역자들이 회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든지 저는 항상 대화의 마지막은 기승전 결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묻는 게 이거예요 혹시 당신이 가까이서 보기에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잘못하는 건 뭐 없나 지적해 줄 건 뭐 없나 또 내가 지금 로마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로마스의 설교를 잘못하는 건 없나 이걸 이제 꼭 물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은 뭐 이제 회의 가지고 회의할 것 가지고 오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자기가 생각하고 온대요 심지어는요 올해 지금 신학교 처음 들어간 완전히 햇병하니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도 내가 마지막에 묻는 건 이거예요 내 설교를 좀 지적해 봐라 당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나 긴장을 해요 막 긴장을 하면서 아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끝에는 또 다 해요 아 물으시니까 마시 못해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요 교역자들이 세 명, 네 명씩 저에게 메일이 와요 비판의 메일이 와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메일이 아까 일부 마치고도요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메일이 와서 그거를 제가 보다가 나중에 2부 예배 마치고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이걸 의논을 했습니다 그 어떨 때 보면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 이게 단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가지고 비판을 하다니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교육 전도사가 비판하면 어떻고 내 선배 목사님이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비판을 하든지 간에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잘못된 걸 교정할 수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유익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또 저를 아끼신다면 건강한 이 비판 이 병든 비판 말고 이 건강한 비판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그럼 뭐가 병든 비판이고 그럼 뭐가 건강한 비판이냐 뭐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병든 비판이 뭐냐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건강한 비판이 뭐냐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병든 비판을 보니까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병든 비판의 특징이 뭐냐 이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 이 병든 비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스 2장 1절에 나오는 판단하다 할 때 이 판단하다는 이게 법적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고 상대방은 죄인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비판 이게 병든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민족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방인들 생각에 그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저 쓸데없는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아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만들려고 이 이방인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교만한 생각,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게 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는 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저 같은 목사들 중에 이 유대인의 교만이 이런 교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나 우월감을 갖고 하는 비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 하면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로마서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류의 비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비판이냐 잘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비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비판이라고요 업신여기면서 하는 비판 치까 싶게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우월감 이 교만을 가지고 하는 비판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병든 비판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 줬는데 왜 자기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비판의 잣대를 상대방에만 돌리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저 사람이 할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 비판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 중에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프랑스 작가입니다 주일 르나르라는 분이 이 작가가 한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짧지만 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점이 내게 없다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결점이 그렇게 잘 보이겠냐고요 내가 그 결점을 행하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비판을 자기에게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게 돌아가지고 내 귀에도 들려진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상대방만 타겟으로 하는 비판이 이게 왜 위험하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로마스 1장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을 세 번에 걸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버려 두지 않으사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은 짓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를들어 징계하시면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짓을 하고 저질러도 들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매도 없고 그러면 끝에 가서 완전히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드신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똑 부러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에서 카톡을 해요 순장님에게 순장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파 죽겠어요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순장님은 다른 순원들에게 또 비상 연락해가지고 그 자매님이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또 다리가 또 나아요 부러졌던 다리가 또 깨끗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야 역시 기도가 놀랍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이 뭐예요? 그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리를 안 부러트리셔야지 괜히 남의 다리 뚝 부러트리 놓고 막 기도하면 또 막 고쳐주시고 또 감사한 금 챙기고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저에게 이런 아픔 저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눈물로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에게 꼭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실 일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사 다리를 부러트리시는 이 일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경고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리 막 부러지는데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고생만 시커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 로마스 2장으로 들어가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다리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도 교훈을 찾아내는 게 지혜롭다면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남의 다리가 부러진 그것을 보고 내 교훈을 삼으면 그거 지혜 아닙니까? 로마스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엄청난 타락을 변질을 보면서 남 욕이나 할 줄 알았지 이거를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이게 남만 비판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 3, 4년 됐습니까? 4, 5년 됐습니까? 어느 해인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우리를 혼미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성추행을 해가지고 실족하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좀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공검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감옥으로 가시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혼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목회자들은 3, 3, 5 그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해야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여성들을 성추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즈음에 제가 전체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던졌냐 하면은요 그 비판을 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일부를 뱉게 하는 건 맞다 그러나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비판을 내게로 돌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렇게 다윗을 가지고 설명을 보통 자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다윗이 부인 안에 남편이 있는 부인을 성폭행해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그걸 여기다 왜 기록했습니까 또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세요 표정이 안 읽는데요 그러시니까 내가 참 난감한데요 큐티는 왜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큐티를 하려고 본문을 딱 봤더니 다윗이 이제 막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막 이제 그 남편을 죽이고 하는 그 대목이 이제 큐티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의 적용 다윗 이 자식 나쁜 자식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 천인 공로할 놈 이게 큐티 적용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게 할 때는 다윗 욕하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경고를 주시는가 나도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를 위해서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때 던졌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똑같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폭행을 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 사람 나쁜 인간이네 그 목사도 아니네 비난하고 끝내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내게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의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요즘에 그런 비난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제가 그렇게 막 그 일하는 목사님들 비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경고를 주셨어요 무슨 경고를 주신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제가 여러분 그 다음은 네 차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왜 제게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제가 2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이제 미국 생활 중에 그 스냅 사진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처럼 시간이 아무리 흘려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장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 하니까요 제가 2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보니까 그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제 없을 때니까 유명한 TV 설교가예요 막 굉장히 인기가 미국 전역에 이분은 알려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게 86년도인지 언젠지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도